환자가 꿈에 나타나는 것은 꿈꾸는 사람의 내면의 상태, 타인에 대한 걱정, 혹은 자신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하는 중요한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환자 꿈은 단순히 건강 문제를 넘어 정신적, 정서적 갈등이나 변화의 징후를 나타낼 수 있으며 꿈속의 환자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환자 꿈을 꾸는 이유와 그 해석,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환자 꿈이 가지는 의미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환자 꿈은 꿈꾸는 사람의 심리적 상태, 건강에 대한 우려, 타인에 대한 염려, 그리고 삶의 전반적인 불안감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등장하는 꿈은 주로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꿈에 나타나는 것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건강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최근에 건강 문제를 경험했거나 건강관리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을 때 특히 자주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자신에게 더 많은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환자가 나타나는 꿈은 주변 사람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에 대한 염려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 환자는 실제로 꿈꾸는 사람이 걱정하고 있는 특정 인물을 상징할 수 있으며, 그 사람의 건강이나 심리적 상태에 대한 불안이 꿈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환자 꿈은 꿈꾸는 사람이 일상에서 겪는 스트레스나 감정적 압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히 꿈속에서 자신이 환자로 등장하는 경우, 이는 자신이 현재 삶에서 지나치게 지쳐있거나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꿈은 과로, 스트레스, 혹은 감정적 소진 상태를 암시하며, 자기 돌봄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환자 꿈은 타인을 돌보거나 책임지는 역할에서 오는 부담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는 특히 꿈꾸는 사람이 간병이나 돌봄의 책임을 지고 있을 때 나타날 수 있으며,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지나치게 무겁게 느껴질 때 이러한 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환자가 등장하는 꿈은 삶의 변화나 전환기를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현재 겪고 있는 변화가 불안하거나, 앞으로의 상황이 예측 불가능하게 느껴질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환자는 변화의 시기에 느껴지는 취약함이나 불확실성을 상징하며, 이러한 꿈은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야 하는 필요성을 상기시킵니다. 자신이 환자로 등장하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의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쳐있거나 건강상태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현실에서 자신에게 더 많은 돌봄이 필요하다는 신호로, 휴식이나 건강관리가 요구된다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삶의 방향이나 상황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지가 환자로 나타나는 꿈은 그 사람에 대한 걱정이나 염려를 반영합니다. 이는 현실에서 그 사람의 건강상태나 정서적 상태에 대한 불안이 꿈으로 표현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꿈은 해당 인물과의 관계에서 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낯선 사람이 환자로 나타나는 꿈은 꿈꾸는 사람의 내면에 있는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상징합니다. 이는 현실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상태를 암시하며 자신의 삶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낯선 환자는 꿈꾸는 사람의 감정적 거리감을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를 보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 삶에서 어떤 문제를 직면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병원은 치유와 회복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안과 두려움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 꿈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자신의 삶에서 어떤 부분이 치료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회복되는 꿈은 긍정적인 변화를 상징합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이나 불안이 곧 해결될 것임을 암시하며 삶에서 긍정적인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꿈은 회복과 치유의 과정을 반영하며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기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살해 일 자신이 환자가 되는 꿈 한 여성은 꿈에서 자신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가 되어 누워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최근 직장에서의 과도한 업무와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꿈은 그녀의 내면에 쌓인 피로와 감정적 압박이 반영된 것이며 그녀가 자신의 건강과 감정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이 꿈을 통해 그녀는 자신의 상태를 자각하고 휴식을 취할 필요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살해 이 어머니가 환자가 되는 꿈 한 남성은 꿈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병원에서 환자로 치료를 받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최근 어머니의 건강이 나빠져서 걱정이 많았으며 어머니가 평소보다 자주 피곤해 보이는 것을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이 꿈은 그의 염려와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꿈에 반영된 것이며 어머니에게 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는 이후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 자주 안부를 묻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살해 3 낯선 환자를 돌보는 꿈 한 남성은 꿈에서 낯선 사람을 환자로 돌보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환자를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일상에서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이 꿈은 그가 타인을 도우면서도 자신의 감정과 건강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살해 4 환자가 병원에서 나오는 꿈 한 여성은 꿈에서 환자가 병원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환자는 그녀의 남편이었으며 꿈속에서 남편은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이는 그녀가 남편의 건강과 회복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꿈은 긍정적인 변화를 상징하며 남편의 회복에 대한 그녀의 기대와 바람이 반영된 것입니다. 살해 5 병원에서 환자를 지켜보는 꿈 한 남성은 꿈에서 병원에서 많은 환자들이 누워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이 꿈은 그의 삶에서 느끼는 무력감과 불안이 반영된 것이며 현실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그를 괴롭히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는 이 꿈을 통해 자신의 불안감을 자각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 꿈은 꿈꾸는 사람의 내면의 불안과 걱정, 타인에 대한 염려, 그리고 자신에 대한 돌봄의 필요성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꿈은 꿈꾸는 사람에게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의 건강 상태를 돌아보고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돌봄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환자 꿈을 통해 우리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배려를 배울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병자나 노인이 가마를 타고 사라져버린 꿈 가정에 화근이 생기게 된다 병문안을 받는 꿈 건강이 나빠지거나 갑자기 병에 걸릴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암시다 중병의 환자가 새 옷을 입고 주위를 분주히 돌아다니는 꿈 그 사람 또는 그와 동일시되는 인물이 죽게 된다 중환자가 새 옷을 입고 집 주변을 돌아다니는 꿈 그 사람 또는 그와 비슷한 사람이 화를 당한다 병으로 진찰받는 꿈이나 환자가 되어 문병을 받는 꿈 다른 사람의 원조를 받아 운이 트일 길몽이다 환자가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는 꿈 더욱 병이 깊어져서 회생불능에 이르거나 임종이 멀지 않음을 암시하는 흉몽이다 화려하고 산뜻한 옷으로 갈아입으면 점차 증세가 호전되어 병을 떨치고 쾌차하게 된다 병들어 누워있는 환자가 남의 부축을 받는 꿈 마음에 품고 있는 계획이나 소망이 순조롭게 풀리고 직장이나 신분상에 명예로움이 따르는 승진, 명전 등의 기쁜 일이 생기게 된다 환자가 슬프게 우는 꿈 멀리 있는 친척이나 지인이 찾아온다 만약 당신이 환자를 꾸짖는다면 괴롭힐 결과 환자가 울게 되면 재난이 일어날 전조이다 환자가 옷을 갈아입는 꿈 환자복 갈아입는 꿈 백흑청의 옷은 병이 중해짐을 암시하고 하얀 옷을 입고 있으면 그 환자는 얼마 후에 사망한다는 남식 꿈 그 밖의 색깔은 얼마 후 나올 길조이다 환자가 채석장이 보이는 꿈 경상에 장기간 누워있을 것이다 환자가 산을 내려오는 꿈 병이 고비를 넘어 낫는 방향으로 가게 될 길몽이다 환자가 높은 산을 향해 자꾸 올라가는 꿈 병이 더욱 깊어지고 수명에 흉익이 미치는 좋지 못한 불상사의 징조이다 현재 움직일 수 없는 중환자가 큰 절을 받는 꿈 병이 더욱 악화된다 현재 아무것도 하지 않는 중병의 환자가 큰 절을 받는 꿈 병이 악화되거나 머지않아 죽는다 중병에 걸린 환자가 병을 떨치고 일어나 건강하게 움직이거나 운동을 하는 꿈 병이 악화되거나 사망의 흉험에 부딪히게 된다 병자가 꿈에서 약을 먹는 꿈 병이 차차 낫는다 환자가 새로 지은 집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는 꿈 병이 최대로 악화되거나 가까운 시일 안에 사고를 당하게 된다 움직일 수 없는 환자의 몸이나 방 안에 햇빛이 내려 쪼이는 꿈 병이 치러된다 병자나 노인이 가마를 타고 어디론지 가는 것을 보는 꿈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게 됨을 예시한 꿈이다 환자가 유행이나 나들이 할 준비를 갖추고 집을 나서는 꿈 상황의 위태로움이나 회생이 어려운 충격 및 불행한 사태나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환자가 꿈의 소를 보는 꿈 소는 조상을 상징한다 조상이 노에서 앓는 것이므로 조상께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전해오고 있다 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전해 세상을 떠난 사람이 찾아와서 반갑게 맞이하는 꿈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예시하며 병이 더욱 악화되거나 회생이 어려울 진조이다 방문객을 기피하여 외면하고 만나지 않을 경우는 사망의 흉험은 가까스로 모면한다 의사가 최선을 다해 죽어가는 숱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꿈 신의 명령을 받은 신노 히포크라테스 슈바이처 등처럼 참신한 인술로 아낌없는 사랑과 정성을 다하여 신명나는 봉사를 한다 병문안 하러 간 꿈 실제 아는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서 병문안을 갈 일이 생기는 꿈이다 병원에서 간호사가 환자를 돌봐주는 꿈 실제로 현실과 같고 가까운 이웃과 사회에 나가 헌신적인 봉사를 한다 그두관 또는 정신병원의 간수가 되어 죄수 또는 환자들을 감시 통솔하는 꿈 심리적 갈등과 불안정이 손실을 초래하게 되며 어떤 비밀이나 독립욕, 의뢰심 등에 의한 피해 내지 재물 소모가 빚어지게 된다 의사가 환자의 배를 문지르며 진찰하는 꿈 10년 묵은 체증이 확 뚫리듯 오래도록 알턴병이 씻은 듯이 낫게 된다 어떤 전문적인 특수기관에서 사건 관계를 검사 또는 검열한다 환자가 사내에 올라가는 꿈 아내가 트러블의 원인으로 말다툼이 끊이지 않는다 환자나 죄인이 말을 타는 꿈 약이 감로수가 되어 환자는 병이 낫고 천우신조로 죄인은 사면 복권된다 환자가 되어 환자용 침대에 누워있는 꿈 어떤 기관에서 직무에 시달리고 진찰대에 누우면 직무 성적을 평가받고 수술대에 누우면 업적을 검토받는다 환자가 돼지의 뒷다리를 붙잡고 하늘로 날아가는 꿈 오래된 지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신의 도움으로 병세가 점점 보존되어 쾌차하게 된다 신께 기도를 드리면 소화성취하게 된다 문둥병 환자가 집에 찾아오는 꿈 운동원이나 전도사, 선교사 등이 찾아올 것을 암시한다 환자가 건강을 회복한 꿈 자기가 소원한 일이나 계획한 일 등이 뜻대로 추진해 나간다 집에 문둥병 환자가 찾아온 꿈 자기를 포섭하거나 전도하려고 누군가가 자기가 찾아오게 될 것을 암시하는 꿈이다 정신병자가 죽어있는 꿈 자신의 일을 남에게 과시한다 고령자나 중병 환자가 천사를 따라가는 꿈 자신의 죽음이 임박해 있는 것을 나타낸다 병든 사람이 낫는 꿈 자신이 소원한 일이나 계획했던 일 등이 뜻한대로 추진해 나간다 환자가 죽어 입관을 하거나 염을 하는 꿈 장차 우한이나 질병 등 재앙이 흩어지게 된다 환자가 건강에 지는 꿈 장차 자기 병이 완쾌될 것을 예지하는 경우도 있으나 베개는 자기 병과는 상관없는 소원 계획돼 상사 여부를 예시하는 꿈이다 환자가 소와 함께 집을 나서거나 소 뒤를 따라가는 꿈 조상을 쫓아 집을 벗어나는 형국이어서 신상이 매우 위험한 지경에 놓여지거나 굳은 일을 당하게 된다 고령자 또는 중병의 환자가 천사를 따라가는 꿈 죽음이 임박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꿈이다 환자가 배를 타는 꿈 희생불능의 중환자가 되거나 사망하게 된다 환자가 된다